아둘랑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씨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곤랏을 이기고 국외 공신이 된거지요 바이다 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옛날에 전쟁은 장수끼리 먼저 1대1로 싸울 때 그 곤랏이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기에도 40일 동안 싸워보러 나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우랑과 군대는 벌벌 떨고 숨길 바빴어요 그런데 다이오씨 위명가 가지고 물메틀어 가지고 정통으로 골라서 이겨서 어마어마한 큰 공을 세웠죠 나라를 살린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래서 다이오에게 영광이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우랑이 식이 질투해 가지고 다이오씨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둘랑굴에 내려가게 됐는데 여기서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걸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걸로 숨어 있으니까 형제 아버지가 그걸 가게 됐고 2절 같이 그걸로 시작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이르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무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우랑이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신이 떠나고 저 때는 다이들이 넘겨졌어요 그러죠 다이시 성령 받고 사우랑은 성인이 떠나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정치적으로는 누가 왕이에요? 세상 임금은 사우래에요 막강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오씨는 쫓겨다니 신세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사 권세 어둠 모의 세상을 죽어가는 자들 아까 연과 시림인데 정사 권세가 누가 잡아 있어요 현재 정치 권력이 본문에 사우랑이잖아요 사우랑 사우랑이 삼천군사를 가지고 다이오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오씨는 쫓겨다니고 숨어있는데 아둘란 구례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자인가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에서 실패한 자 그런데 그들의 오두머리가 다이시 되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촛대가 다이든 게 없고 다이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백군사 아둘란 구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같으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교회에요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함께하고 다이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우랑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죽이려고 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왕들이 이러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사우랑은 악령 들려갖고 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우랑도 성령 받았고 처음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은 왕이 오르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우랑은 실패자 다이슨이 승리자가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가 있을까 다이슨이 곤랏을 지키고 이기고 나니까 백성 인기가 다가니까 사우랑이 죽이냐 전체 다이슨이 만만하니까 심히 불쾌했다 화가 났어요 왜 화납니까 하나의 왕은 자기 왕국 하나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키는 여기가 있잖아요 왜 불쾌하고 화가 납니까 자기 왕권 이 세상 명예의 권세 지 이것이 다이다에 뺏겨 생기거든요 이따가 잠깐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 또 이뤄야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면 그거 하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다이 미울 것도 없어요 다이다 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다이 살려주시니까 다이다 고맙다 고맙다고 사랑해야지 인기가 그런가 한다고 인기 명예 뭐 인기 명예 그것이 뭐라고 암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신이 불쾌냐고 이건 사울왕이 잘 안 깨졌어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사울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때부터 다이소를 주먹했더라 이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신앙생활에도 성령받고도 말씀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지 않는다면 사울왕은 사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사냐고 하나의 영광을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왜 시기 질투고 미워냐고 자기 왕국 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은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에요 오늘 또 성령받고도 이렇게 되구나 내 인생 가치관이 내 삶의 목표가 영광이고 하나님 뜻을 이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자 문제는 그래서 사울왕은 삼천군사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도망다니면서 숨어있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사울왕은 세상 권세의 악한 영역에 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도 세상 악한 권세에 잡은 우리 악령들은 교위를 핍박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핍박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숨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환란당한 자라는 거예요 환란당한 자 여기서 빚진 자, 온통한 자, 공통점이 뭐냐 이 세 가지의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둘란쿨에 모여들게 됩니까 오늘 또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뭐 이 가난해? 밤이 낮아져요 그 심령이 가난다 보기에는 천국 저기에 거심이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환란의 인내를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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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 내가 정말 이 빚진 자의 신종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또 온통한 자, 통해 자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아둘란쿨에 찾아온 것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세상에 잘나가고 병의 권세 있고 막 승승장판사에 교회에 온가요? 아니에요 실패자들, 환란당한 자, 어둠당한 자들이 주인 믿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합 미스베로 가서 모합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도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서 모합 왕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기까지 여기 좀 같이 있자고 그리고 나의 부모와 같이 있겠자고 왜냐하면 지금 피난당하고 도망당했는데 늙은 부모 모시고 다니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안전하게 거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여기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고 싶어서 10편 40편 1절 보니까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모님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 두 때 살라면 금방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또 예림의 3장 25절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와를 선하시도다 또 미가오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와를 우려를 보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시도다 우려를 본다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얘기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좀 생각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또 잠은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명격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리하고 내 명격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고 이게 다이세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왜 실패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을 걸어주고 그런데 또 2사 26장 3절에 주께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합니다 심지어 견고한 자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 마음심 뜻이 딱 확실해서 견고 평강으로서 맡기고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5절 시작 선자 가시 다이세 길에 대해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이시 떠나 헬의 숲으로 이르니라 자 가시라는 선자가 이 다이시 어려운데 그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울왕이 쫓기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좀 옆에 나라여서 모합 땅에도 있기도 하고 좀 숨어 있으면 사울이 못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시라는 선자가 이름돋은 선자가 와가지고 다이다한테 아 유다 땅 들어가시라고 왜 여기가 도망가 있냐고 숨어 있냐고 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 가시라는 선자 내가 볼 때는 문명에서 인자 이름 난 거 보니까 젊은 목사야 인자 그래갖고 그냥 다이다한테 뭐 그런 망명하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지금 쫓기다니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 땅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럼 이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고 아니 지금 도망가오는 것은 힘든데 왜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하냐고 예민이 형 경계에서 이 링이 있잖아 링 링하고 싸워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가 들어가 지금 빨리 유다 들어가서 거기 쫓기다니다 거기서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이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 좀 편하게 좀 놔주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연단 훈련시키는 건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자 우리에게 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한이 십자가 큰만큼 영광이 크니까 현재의 권한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권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권한이 십자가 큰만큼 무엇이 클까요? 영광이 멸고가 크죠 누가 가장 멸고가 클까? 간단해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 얼마나 울었고 기도했고 십자가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대로 그거 사이즈만큼 딱 상을 줄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 권한이 큰 것이 좋아? 증거가 좋아? 왜 말 안 해? 나는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네 진짜 큰 것 가지려고 우리가 북한 살리자고 금식하고 세계 살리자고 막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영원도 우리 책임이고 막 전세계에 복음을 시키자고 하잖아요 왜? 이 땅에 주임에서 권한을 많이 겪어야 멸고가 더 크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공의 아니요? 이 땅에 마인슈 마인거 적기지 적기 그런 거지 빈둥이 놀고 온 사람이나 권한을 겪고 십자가 가지고 힘든 사람이나 똑같이 멸고가 죽겠냐고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해야지 아니 왜 십자가 꼭 십자가 권한을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으시고 우리 구원시켰고 나를 당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권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우리 변화시켜야 되는데 야후결작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기 위해 시험도 여러 가지 별 시험 다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었는지 알미라 인내를 만드는데 누가 만드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는 만큼 믿내가 만들어져요 오래 참고 견디고 꾸준히 계속 참는 시간이 견디면서 내적으로는 영적이고 강해져 영성이 길어져 만들어져 그래서 인내로 온전히 이리라 인내로 온전히 이르면 이는 너희로 온전히 이라고 배워 조금 더 부족함께 하리라 인내를 끝까지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바라고 견디는 이라 사실 사랑하면 온전해지는데 인내가 사랑이 사랑 속성의 첫째가 오래 참고 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된 거지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 사랑은 견뎌져 더 사랑하게 되면 초등학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가 베드든스 5장 구제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사단과 대적하라 믿음을 이기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헤타를 경고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고 강하게 헤타를 경고하게 고난을 견뎌낼 때에 내가 영적 내성이 강해지고 경고해지고 성숙해진다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최고 교회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 사동일 11장 19절에 보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냐 그런데 스테반이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예수 믿는기 때문에 돈만 가고 집도 뺏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답 다 뺏기고 흩어진 사람들이 벤에게가 구부르고 안디옥과 이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구원 받는 감기의 기분이 너무 크니까 도망다면서 전도를 해 아니 뭐 잘되고 풀려야 기쁨이 전도가 되는데 환라가 핍박에 도망간 상황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런 거 재산 잃어버리고 어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 받는 감기의 기쁨이 너무 뜨거운 큰 불받고 말씀의 능력이 임만해가지고 내가 변하다 보니까 보금 증거가 너무 기뻐서 환란당한 감기에서 보금전 되었다 북한의 지하교의 성도들이 예배들이다가 전도하다가 들키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거기 전도해 가짜가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왜 초대 안디옥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까 그렇구나 처음에 종자가 종자가 하나의 미랄에 똑똑히 미랄 열버려야 되거든요 DNA가 달라 초대 안디옥교회 DNA가 우리 안디옥교회의 이름 부끄럼당하지 않는 안디옥교회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할렐루야 환란과 권한에 까딱하는 전혀 미듬이 더 좁으러 그래서요 자 빌리포스 12장 보니까 형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전파에 진정하게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이러면 나의 매입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 안에 감옥이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형제의 다수가 나의 매입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없이 하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매입 감옥 갖췄는데 감옥도 맴맞고 감옥 갖췄대요 그러니까 바뀌는 형제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도망쳤는데 근데 여기서 놀란 것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보금전파에 진정하게 됐다 보금전파에 진정하게 됐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네 이리옥 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도 들고 고난이잖아요 감옥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보금의 진보가 된다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바울은 감옥 갖췄기 너무 좋았어 진보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안 알려졌어 알려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쁘게 알려졌어 근데 하나님이 저 엎어갖고 그것이 아니네 오해네 그거 아니네 하고 해도 너무 했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안 뒤교회가 떠버렸네 좋아 안 좋아 요즘 너무 재밌어 그래 보금의 진보가 되면 이제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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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걸 역전시켜가지고 이야 그래서 보금의 진보한테 만나면 너무 좋아요 저는 낙심하잖아요 요즘 행복해 즐거워 고민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볼까 힘든데 또 어떻게 믿는 사람은 유튜브라도 보는 안 믿는 사람은 유튜브도 모르는 사람들 보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나쁜 건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내가 더 고민을 해 그럼 그런 만큼 내가 더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제 언젠가는 예 하나님이 한 명의 선을 이루시니까 보금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금의 진보 받는다 뭘 못하겠냐라는 거요 여러분 가치관이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든 거 그건 괜찮아요 보금의 진보만 된다면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같지 않고 보금의 진보됐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연단 말인데 베드로서 1장 지켜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은 불로 연단하도 없을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국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종결을 깨랍니다 믿음이 불속에 통과하고 연단돼가지고 금보다 기해가지고 칭찬과 종결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금에서 십자가도 앉아있고 평안하니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고 무슨 멸류가 있겠어요 디모데우스의 32절에 무르 그리스 예수완의 경관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으라 핍박을 받으리라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경관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와요 이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임 삼키지 잘 사는 사자는 절대 죽은 곡이야 뭐 상곡이 물어요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의 공격이지 어차피 죽은 것은 지 바비니까 가만 놔둬 디모데우스의 2장 10절에 창음면 또한 함께 왕론으로 달 것이오 이야 이게 너무 좋네 참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거거든요 십자가예요 내가 꼭 참으면 왕로 달 것이 왕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힘들 때 그 십자가 참았기 때문에 왕 된 하나님 나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40일에 사랑하는 여의를 연달아온 불시험을 이상한 인단같이 이상해 의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해 보지 마라 이상해 봐라 너희 그리스 권한의 참여한 걸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한테 너희로 죽어가지고 짓밟게 하미라 그러니까 불시험이 와요 근데 영광을 깨압니다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한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공간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십니다 권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게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아야 권한을 두려워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내 가운데 몇 사람 오게 했던 지가 시험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이 10일은 로마 열 왕으로 봅니다 환란을 받아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멜로 갈리게 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로 권한을 두려워지 말라 권한을 두려워지 말라 그래서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긍정의 시를 보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신다 복음의 진보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가 저는 가장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이 WCC 우리 교회의 사명은 WCC를 뿌리 뽑는 거예요 그런데 WCC 부산 반대집의 설교가 이제 떴어 계속 그제 5천에 뭐 지금 5만 10만 20만 계속 나가 그 댓글이 뭐 한던데는 천구백 2천개 나왔어 한 한 유튜브 하나에 2천개 그저게 막 복사해갖고 와 그는 입고 허기도 엄청나네 제가 양심껏 그래도 축복이 드리려고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뒤까지 보려고 또 다른 것들만 계속 뽑을 그거 다 뽑으면 5천개 넘을까요 이 댓글이 계속 막 엄마만 근데 놀라운 것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말 알아요 눈물을 하기도 하네요 그 그 박영국사 눈물이 오셔서 그거이 그 춘천 김민정의 통화 여러 사람 들었어요 여러 사람 들었는데 우릉받을 한 거예요 한 시간 전에 이 성서나라 그 유튜버신 목사님 목사님 통화는데 그 대단한 분이거든요 유튜브 보시는데 아니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 목사가 눈에서 눈물 나게 그랬거든요 진짜로 울먹이면서 전화하더라고 대부분 다 그래 야 저는 목적은 다 하나예요 그걸 끝난 못하고 있어요 보고 울으면 못해 그거 제가 울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눈물이 오셔서 눈물이 오셔서 눈물이 오셔서 결론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너무 억울하다 그걸 끝난 게 아니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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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 관계가 있다 WC 관계가 있다 회귀해야 된다 제발 부산 반대입회 26분자에 통합정 목사님 제발 좀 그거 들어주세요 눈물이 호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결론은 뭐냐고 그러니 제가 정치 정권에 대해서 하나 공격 안 했어요 그냥 왜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결론은 부산 반대입회 설교 좀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막 떠요 수십만 개 지금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백만 개 더 뜰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 뒤집어지죠 다 무너지죠 이 진리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 어둠이 떠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권한당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겠지 물론 정확히 해석인지 아닌지 몰라 나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마음 편해 암력선으로 이러시니까 근데 그걸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로서 내 가슴을 드리고 생명을 얻어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태운제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붐에 다른 어떤 편의점으로 우리 주 그리스의 예산이 안하는 사람이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란 권한 그래도 주님과 나 사랑해서 끊을 수는 없다 절대 그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으면 그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내게 홀런을 주셨다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다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다 홀런시켜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의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 기쁘지 않아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준다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자 베드로스 사장식 그럼 하나님이 뜻대로 권한받아 또 하나의 선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게 조물찌게 받을지 자칫 바람은 뜻대로 하는 것 이 권한은 뜻대로 권한은 그때는 소원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직에 의탁할지 다 주님 의지합니다 지금 이 지금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이다한테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그 말부터 제가 계속 권한 얘기만 했어요 아니 유다 땅에 들어갔고 사월 안에 쫓겨다녔는데 그 어려운데 얘 들어가라고 하냐고 왜 우리도 유다 땅에 피우지 말고 우리나라 당면한 문제 유다 나라고 여기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도망가지 말고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요 이겨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싸움은 영책 싸움에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싸우게 한 것이 내가 못받게 죽는 것인데 권한과 어려울수록 차가 끼어지고 부서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기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공물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 얘기하자 주권 결론은 이것만 되면 다 되어버려 주권이 세워진다 범사의 인정하는 것이 주권이 세워진 것인데 내 인생의 삶이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흉내된 것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 깨어지고 육성시생이 뽑아지고 주님과 연합된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완전히 백프로 내 인생은 맡겨버린 거예요 백프로 맡겨 근데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내성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내 인간의 생각이 깨어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거려지면서 육신의 정욕 암호 이성의 자랑이 다 뽑아져 나가버려 거루간 말씀과 성력 임백감으로 들어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가는 길 오지 그가 날 달려나 정가 지다 그러라 그 달려 불속이잖아요 정금신하고 바꿔주게 되는데 사실은 다이슨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겪었고 사고랑이 고난의 과정 없이 왕의 바로 솔로몬 왕이 오르니까 타락하잖아요 내면에 변화되는 것이 불속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다이슨 이걸 통과 그러니까 환란의 인내 인내 연단 소망 환란의 인내 인내가 연단돼서 단련된 가운데서 내면에 강해지고 내 죄성 육성이 뿌리가 뽑아지고 나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줘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러나 내 삶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체 내 인생의 주권을 다 맡겼다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훈란을 통해서 변화된다니까요 용광도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나오듯이 내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과 나와야 시자가 부활만 있으면 돼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 근데 사실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었고 행복이 있어요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다 맴맞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토거 없이 지지나고 왜 복음 때문에 감사했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지지나버리죠 역사가 나죠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의 얘기가 성경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환란을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앞으로 왕으로 만들려니까 그냥 안된다고 유다 다시 들어가서 권한을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우리 교회도 유다 땅에 있어야 돼 도망가면 안돼 여기서 견뎌내야 돼 같이 이기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싸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면 우리 영직에 져버려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핍박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신 장인데 주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내가 받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잔이라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핍박하고 권한을 내 마음은 거룩해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염려 근심이 걱정이 안돼요 내 생각에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거룩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해 어른밤 때랑 왼밤 내밀어 같이 달라둘 거 없어 악을 악으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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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빌어주라 복을 욕받게 하라미라 능력은 거기가 있어요 그리스의 능력은 거기가 있어요 다시 쫓겨다니면서 사우랑이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 절대 사우를 안 죽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과정이 쫓겨다녀봐야지 그것이 누가 그랬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요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 봐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걸 견뎌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얼음 주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고 은혜 주고 성령 주고 기쁨 주고 넉넉 감당했고 이건 문제가 문제답지 않아요 별것없어 아무리 그 문제 다쳐도 그 문제가 겁이 안 나 담대우고 두려움 없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냥 쏙 들어와 내 눈에 쏙 들어와 내 손에 딱 잡혀버려 그냥 뭔 당해 별것 아니임마 별것 아니요 기도하면 어디서 힘이 놓은지 몰라 아이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영적으로 성적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저를 저에게 소원을 견 사람 요즘에 몇 개 있었어 가만히 엊그제 이제 깨달았네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전부 내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알지 못한 많은 목회자 관계도 있고 여기서 다 나는 사랑했는데 자기 배신하고 다 그런데 딱 아 진짜 하나 깨달았네 너무 좋게 깨달았어 아 아 다잇은 사우랑이 희생물이구나 다잇은 사우랑이 다잇 만들려고 희생당한 거예요 사우랑이 저를 다잇 안 만들죠 아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는데 불쌍하다 안타깝다 진짜로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정말요 나 이런 소리 처음 해봤죠 깨달아졌어 또 이번에 아 그 사람 안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 그 사람 불쌍하네 사우랑은 불쌍해요 다잇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우랑 때 다잇이 만들어졌잖아 얼마나 불쌍해 사우랑은 버림받았는데 다잇 때문에 다잇이 만들어주고 왕이면 세상 권세받은 뭐되요 모든 사건을 나를 훈련나게 사람이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그 미움을 대상이 안 되죠 불쌍해야죠 마귀에 종돼가지고 성경이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들 그것도 악신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또 있는가 나 그래서 연기는 무궁무진하네 사우랑이요 성경이 자세히 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들 다잇을 죽이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사우랑을 아니 사우랑은 또 하나님 앞에 어그러움이잖아요 하나님 사우랑은 그래서 수고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왕 주는데 네가 뭐라고 다이 시기였냐 다이 때문에 네 살았으면 사랑해줘야지 네 왕권 왕관 붙잡다가 뭘 왕관 붙잡아 버려버려야지 그러면 이따 왕관 거의 너 죽어 세상까지 내려놔 다잇도 범죄를 해요 다잇은요 이따 왕관 붙잡지 않고 죄의 성신을 해결해서 거두지 마소서 죄는 다잇이 더 구제지였더라고 근데 성심 성심이 나 죽겠다고 딱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그러니까 영적세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사우랑 너는 그래 제일 원수가 자아요 자기요 자기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따라가야 돼 다다지 마 우리는 연기가 그렇구나 내가 마귀를 갖고 놀아먹으러 쭈물떡 쭈물떡 갖고 놀아버리자 재밌어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를 갖고 놀면 재밌잖아요 쭈물떡 꺼려버려야지 얼마나 좋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야 그렇구나 별일 다 당하니 괜찮해 감당 시험을 안 주시거든 엄청나 실물끄게 왔네 하나님 내 실력 인정하시구나 야 어마어마한 큰 문제 주구나 아니 감당할 만한 기회가 주셨겠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내 실력 인정하시네 이야 재미있다 좋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앞에 문제도 하지만 교회 문제 민족 문제 북한 문제 북한이 지금 통일 못한 것이 내 책임으로 한 사람은 밤새 기도가 돼 내 책임으로 생각하면 그 책임을 크게 느낀 사람은 하나님 큰 사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제약을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온상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물에 담기시고 세례받으시라 온상 제약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만주가 되신 거지 주님을 좀 따라봐 주님을 따르지 아니면 절대 주님의 너 나하고 같이 고맙다 내 시자가 가지고 따라다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랑한 만큼 시자가 질 수 있고 감당이 되고 가벼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행복해 주님의 능력이 이건 흉내되 된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성이 왔다는 증거고 진리가 왔다는 것이고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아 그렇구나 아둘란군 괜찮아요 우리가 아둘란굴에 갇혀있고 비팍받고 관한 괜찮아요 사우랑 무서우지 마세요 결국은 아둘란굴에 그 군병들이 훈련되고 다이슨 너 400 군사 600 군사 그 사람들은 영의사람 성의사람 믿음의사람 변화시켜야 네가 왕 된 거지 그냥 왕 아무것도 안 해보고 리더십이 나와야지 그 400명 600명 그 사람들이 싸우고 무시구사 별일 다 했어 근데 거기에 첫째 이 아둘란 400명 600명 뭐도 했다 그러면 의병이요 그 지역에 도덕들이 많았거든요 다 지켜 그리고나 깨끗해 의병으로 치안을 담당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나발한테 그것 좀 줄어가니까 안 죽어가지고 나발 결국 다 그 재산 다 들어오잖아요 또 이제 나발 양을 지켜줬다 했거든요 그 군대들이 그 훈련을 그들이 잘 받으니까 다 이 왕 될 때 전부 그 공신이 되었고 그 나라 장관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